네잉초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. 자 먼저 우리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네 일단 본격적인 무대와 앨범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요.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 오늘 멋진 사진 예쁘게 우리 네이처 여러분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단체사진부터 가도록 할게요. 왼쪽부터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이처 여러분들 밀착 좀 해주시고요.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담길 수 있도록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자 왼쪽 네이처 여러분들 준비한 예쁜 표정들 있잖아요. 준비한 포즈 예쁘게 최대한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멋지게 부탁드릴게요. 자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. 예쁘게 잘 담아주세요. 좋습니다.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? 자 이번에 가운데 향해 주시고요. 네 또 멋진 포즈로 연습하신 멋진 포즈 마음껏 발사나십시오. 시간 지나고 나서 아 이따가 그 포즈 할걸 아까 그 포즈 했으면 좋았을걸 네 이런 후회 없이 네. 자 5초 더 드리겠습니다. 충분히 사진 찍으시고요. 자 이번에는 우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네. 봐주세요. 네.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 후에요. 이제 개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 됐나요? 예. 마지막으로 한 번 더. 예. 됐죠?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은 첫번째 순서로 로아씨만 남아주시고 다른 멤버들은 우리 잠시만 해장했다가 이따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로아씨 혼자 남아서 동 무대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예. 마음껏 매력을 발산해주세요. 중간에